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짬뽕라면에다가 오징어를 넣어봤어요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? 근데 오징어인 줄 알고 샀는데 한치더라고요 한치 두마리 들어갔고 라면은 총 4봉지 끓였고 안에 콩나물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어초밥이랑 숭어초밥인데요 연어초밥 10피스랑 숭어초밥 10피스 하고 간장 락큐? 락큐 아재 락큐? 마늘? 락큐? 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벌써 줄었어요 오징어 짬뽕라면 아 짬뽕라면 오징어 라면이에요? 이거 오징어 짬뽕라면이에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우itch 푸읍 비닐 대파 후읍 수읍 이거 라면 왜이렇게 맛있어요? 생각보다 맛있네 숭아 초밥 아 이것도 연한 만큼 고소하네요 아우 우동이 넷픈데 아우 우동이 넷픈데 솥 고소한kg 최고 초콜릿 계속 기대됩니다 라면을 잘 어울릴거예요 매콤하고 맛있게 해서 씹는 게 너무 냈죠? 맛있지만 현재는 매콤하니 저의 맛이 담아요 그런지 미니깐 ronk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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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리 다시 아 고춧가루 너무 매콤하기도 해요 대패드랑은وب 아니 이 국물이 오징 맛이 확실히 나네요. 맛있는데요. 치즈 taste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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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소고기 맛있다 마늘은 전혀 먹고 싶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만 진짜리 쫄깃쫄깃 mes 내장먹어 너무 맛있어 요리 한입이랑 그 시원하게 먹으면 더 잘 어울려요 정말 조용히 잘 어울려요 저희가 투명한 먹에 마음전하게 먹으면 재밌어요 이 라면은 라면을 엄청 더 잘 먹어요 블루베리 킹킹킹 인도네시아 종류가 squared 어핸핳 선구멍 주꾸미 와... 팽팽 팽팽 바삭 안주로 내장 마지막! 아 아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오징어 짬뽕 라면 인가 오징어 라면 인가 거기에다가 오징어를 넣으려다가 한 치를 넣어서 먹어 봤습니다 어 일단 오징어 보다 한 치를 넣으니까 더 부드럽더라구요 이 통으로 먹을 때 오징어는 좀 찔겨 가지고 막 이렇게 뜯는 그런게 있는데 한 치는 그냥 이빨로 숭덩 짤릴 정도로 부드럽더라구요 다음부터는 오징어보다는 한 치를 넣어 먹는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어 너무 맛있었구요 거기에 연어초밥이랑 오늘은 또 숭어초밥을 같이 먹어봤는데 연어랑 숭거랑 같이 먹으니까 숭어도 영어 느낌 나더라구요 맛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더운 날 여러분들도 더위 타지 마시고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 가상